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트위드 보다 사이시가 아니라 못 보다, 야. 다 같이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박사 치고 너희가 짝이 없잖아. 여기 짝이 있고 여기 나 지금 작업도록 하는 거 다 지랄하고 그게 눈치가 없는 자 지랄하고 칼로라 났네 아가씨도 같이 먹으려고 차려줘 많아